이번 강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제임스 헤들로 라고 하는 의사가 쓴 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이어서 모두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레귤레이션을 생각할 때 언제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거나 또는 비싸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레귤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렵거나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깨를 움츠린다 말이죠 어깨를 움츠려서 위축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혁신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테크놀로지가 무조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시키는 쪽에 항상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레귤레이션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쵸 그 다음에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기술에 대한 어떤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협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많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레귤레이션을 적절하게 적용할 때 우리 의학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해를 하실 때 너무 기술적으로만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헬스케어에 대한 도메인을 이해를 하고 규제도 생각을 하고 배포도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이오프닝 같이 헬스케어 AI를 바라볼 때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정도만 금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얻어낼 수 있는 가치의 크기도 무한대로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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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